라온 왜 이렇게 컸어? 손 씻어야겠다 안돼 너 이마 왜 까지? 글이 갔어 네 아 삼촌 너무 못앉는다 그치? 삼촌 애기 너무 못앉는다 뭐하는거야 저게 지금 그치? 그치? 누가 봐도 우리 라온이 불편해 보이는데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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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보여줘 뭐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안고 봐 쉬워한다 쉬워한다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? 누구같아 신기하게 생긴다 그치? 응 아 진짜? 어 진짜 얼굴형이 생겼네 그치 안녕 어 똥 썼어? 또 질었어? 잠깐만 아니 그냥 물 아니야? 네 물인가 보다 네 물 아들 누군거 같아 어? 뭐야? 왜이렇게 상처를 너무 많아 응 멍청이 응 응 응 여보세요 저기 있었어요? 여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야 진짜 그새 많이 컸다 진짜 무거워 이제 하하하 옛날이랑 비교도 진짜 많이 컸다 예약이 또 이해가 드니까 또 차이가 보이네 응 목도가 안으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좋은 유튜브가게 나오고 있어 탄내 응? 탔어 응 잘 있었어? 응 아빠 그만 쳐다봐 삼촌 생각보다 응 응 응 응 맞아 나 헤드폰 갔어 참 나 헤드폰 왔어 헤드폰 봐야래 응 응 응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만 찍고 나중에 다른거 찍자 응 응